안녕하세요. 저는 몇 주 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정의욱원 집사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팀원은 저를 포함해 김쿠한 목사님, 정주영 전도사님, 김익수 집사님, 이지현 집사님 이렇게 다섯 명이 이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서인도 제도에서 쿠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섬인 에스파니올라 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리브해 국가이며 서쪽으로는 아이티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산토 도미니고이고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 크기는 남한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크기이고 인구는 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광과 많은 휴양지가 있고 또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작년 9월 단임 목사님과 선교 팀장이 사전 답사를 하였고 또 어떻게 또한 무엇을 누구와 사역을 할지를 조정하였고 지난 1월부터 단기 선교 지원을 받았고 단기 선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리더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특별히 청소년들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 선교 바자회에 많은 교인들이 동참하여 비빔밥, 커피, 케이크, 음료수를 준비하며 전교인이 축제 같은 선교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전교인이 한 마음으로 바자회를 준비하고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많이 기뻤습니다. 중고기도팀은 중고기도로 선교 사역을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또한 많은 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또한 필요한 물품으로 또 교인이 아닌 사람도 선교 간다니까 뷰티 서플라이 물품으로 이렇게 도와주셨고 또 특히 도미니카 어린아이들이 야구 장비가 없어 강목과 돌멩이로 야구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집사님은 손수 스포츠샵에 가셔서 많은 양의 야구 장비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또한 출발하기 전날에는 많은 교인들이 선교지에 가져갈 물품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패킹화해 주셔서 순식간에 마쳤고 이분들이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교인들이 같이 갈 줄 믿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3월 7일 월요일에 도미니카 공화교회에 도착하였고 본격적인 사역은 그 다음 날인 3월 8일 화요일에 시작하였습니다. 선교팀은 오전에 한 마을을 선택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정 방문을 하고 또한 기도일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보금팔찌, 머리띠 사역 또한 보금을 전하고 남자아이들과는 준비해간 야구 장비로 야구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게임 후에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사역하기 전에 저희가 점심 식사할 때 저희 목장에서 저희 목장이 IT 목장인데 처음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IT 목장에 IT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김성은 선교사님을 우리 단임 목사님하고 선교팀장하고 저희 같이 만나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선교사님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둘째 날 오후 전역 사역은 오후와 전역 사역은 지역 야구장을 방문하여 전직 야구선수였던 목사님과 운동으로 교제하며 시작했습니다. 운동 후 두 줄 전도법 시연과 적용을 하였고 저녁에는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영화 사역을 통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루 종일 저희가 수도산 도두민고에 있는 다리 및 빈민촌 사역을 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와 마약, 살인 강도 등으로 악명 높은 이곳에 18년 전에 선교사역을 시작한 페드로 김 선교사님을 방문하여 같이 가정을 방문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치유기도와 사진 사역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를 방문하여 다윗과 골리앗 영화 상영과 클래스별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수요 예배 시간에 특별한 초청 예배로 이 교회에 브라스밴드팀과 또한 댄스팀 그리고 저희 선교팀이 특별 찬양과 또한 설교와 기도와 또한 초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예전 날에는 마지막 날 사역이었는데 오전에는 사탕수수 농장의 집단 거주 마을인 밧데이를 가서 사역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IT 난민들이 와서 거주하며 일을 하는 곳인데 정말 미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가정 방문을 통화해서 기도사역을 하였고 또한 그들을 현지 교회로 초청하여서 영화 상영과 또한 보금 메시지 그리고 보금을 나누며 가족 사진을 찍어주면서 나눠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마을을 이루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곳인데 이곳에 찾아가서 또한 영화 상영을 해주고 또한 준비한 선물도 주고 또한 보금 메시지 선포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또한 나눠주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밝았어요. 저희가 3일 동안 사역한 곳 중에서 최고 밝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와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고 또한 제자삼는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이 변하고 또한 기쁨이 있었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짧게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라이프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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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